아픈 곧도 없이 만나들아 하지 말라며 그래도 찾아 죽을까? 우리 언제 만난 적이야? 아... 그 그럴... 여보세요? 나는 누구야? 곧도 없이 아무 일가 나와서 말이야 우리 애들가 어렸을 때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... 홍긍 행위를 눈앞에서 보면 발자가 숨을 잘 못 쉬고 왜? 근데... 비슷한 이런들 중에는 너무 반응하다 짝사랑하는 한탄이 아니고 짝사랑 다름이 심지어 짝사랑하고 다 얘기했거든 기다릴 거야 기다리는데 화면 안 돼 내가... 내가 다 치워줄게 아니... 너한테 다 치워줄게 절대 보내지 마 나 채우진 기호해 다치 내가 다 치워줄게 내가 다 치워줄게 내가 다 치워줄게 아멘